아! 차가! 우와! 너무 지겨요! 와! 지대로 를 피터왔습니다! 아! 폭발! 이야! 안인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너무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철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긴 한데 너무 덥네요 아 어제 또 전주를 했더니 땀이 아주 그냥 아유 컷! 잠깐만 다시 가봐 더워지겠어 시작! 안녕하세요 연인산에 왔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현철만부 같이 또 셋이서 고대하고 고대하던 알탕을 선보이로 오늘 연인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시원한 영상 기대해주세요 여기 많이 해야 돼요 아 옥수수 밭 옥수수가요 한 2m 50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내시경 있어갖고 옥수수 먹으면 안됩니다 쭉쭉쭉쭉쭉쭉쭉 roommate SAMETA lisip Culture 내은 safer 워야 체그러지름 크러그 허우 으흐흐 아핳 어떠십니까? 아으 심어 달려졌다 형이 어디가? 여 몇 줄 왔어야지 아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숙제하고 꿀꿀하고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숙제해서 자 우리 알패 선수 여러분 여기 폭포 오시는 거 어떠세요? 아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방부까지 좀 더 가야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방 나 잡아 안철아! 빨리 오세요! 어 되게 시원합니다 에어컨 바람 나오고 있어요 가까이 왔는데요 물이 진짜 깨끗해요 보이시나요 아 좋다. 한 곳마다 놀 때가 천지네요 아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놀고 하면 재밌는데 우와 물살 발라면서 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탠디! 렛츠고! 스탠디! 렛츠고! 아 멋있네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네? 밖에 밖에 멀어요 알았어 갈 길을 먹으러 갈 길을 먹으러 갈 길을 먹으러 여기가 쉬었다가요 큰일이야 큰일 아 이거 일요일날 이렇게 빡시게 타면 월요일날 줌인데 형이 빡시게 탄거 아니야 아 아니야 난 빡시게 탄거야 지금 난 이 날씨에 이렇게 슬슬 탄거 수업 헤어 서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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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무원 호우 가! 어떠십니까? 가! 아, 죽인다. 자, 가자. 아,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, 여기 올라오는 거. 가! 아, 차가워. 아, 되게 시원해요. 와, 영상 좋아요. 자, 바로 한 번 내려와야지. 다시 갔다와. 다시 갔다와. 다시 갔다와. 아, 차가워. 되게 차갑습니다. 잠수 시험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와, 치열해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너무 즐겁습니다. 우와. 말이 잘 녹으면 안 돼요, 이거는. 크게 얘기해야 돼. 너무 즐거워. 와, 지대로 오른쪽으로 하면 필요합니다. 아, 차가워. 아, 빨리, 빨리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팔 좋대. 빨리, 누워봐. 아, 차가워. 살 괜찮아요? 네 저 네 오~~ 괜찮다 덥습니다 저쪽 위에 있었을때는 엄청 시원했거든요 벌써 여기에 올라오니까 좀 습득 지원하고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와 이 알탕이란게 이런 재미가 있을 줄이야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아 좀 긍정스럽지만 저희 가족한테 혼자 즐겨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한번 꼭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올라올 땐 너무 힘들었는데 시원한 계곡에서 막걸리 한잔에 시도가 다 풀렸습니다 좀 화질 괜찮은 걸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내려 보겠습니다 자 레디 자 레디 바라롬을 못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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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가 먼저 가 일로와 그냥 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om 다이아몬 너무 두엎다 너무 두엎다 살짝 안가서 에어로 흡위를 하고 좀 들고 들어가야지 야 이렇게 망가지는 차로로 타버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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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